자 반갑습니다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신성환입니다 2022년 9월 학력평가 보셨죠? 그거에 대한 해설 강의를 촬영을 할 거고 총평 따로 하고 문항 해설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총평입니다 사실 고1 통합과학 모의고사에서 총평을 한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랑 얘기해 볼 만한 건 몇 개 있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 첫 번째는 이번 시험 범위를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 범위는 1단원 물적 규칙성 2단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가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수능에서 보지 않아 수능 과목이 아니거든 근데 내신에는 들어간다 여러분들의 대학을 위해서 사실상 내신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과목이 맞고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는 만약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순서대로 진도를 나간다는 가정 하에 지금 아마 3단원을 계약하고 나서 배우고 계실 거고 3단원, 산화환원, 중화반응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볼 예정이실 텐데 2학기 중간고사 때 그런 것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지 근데 애를 거꾸로 얘기하면 사실상 우리가 다 배웠던 범위를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취도 평가를 목적성을 둔다면 이 시험은 꽤 적합한 시험이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중간고사를 위해서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혹여나 본인들의 학교가 시험 범위가 좀 달라서 여기에 포함되는 것들이 있다 그렇다면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 문제들을 좀 챙겨가야 되는 의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난이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6월 달에도 학력평가를 한번 봤거든요 물론 그때는 범위가 좀 이거보다는 적긴 했지만 그때에 비하면 난이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지표들도 몇 개 보이고 그래서 난이도는 그렇게 막 쉬운 문제는 아니었다 라는 생각이고요 하지만 1등급을 받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었던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답률 TOP5를 뽑아왔어요 첫 번째는 16번 16번이 뭐냐면 탄소화물 개수 세는 거 그 문제고요 그 다음 17번 얘는 이제 많이 틀릴만한 문제입니다 충격량과 관련된 문제 14번, 19번, 20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지금 모든 학생들이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답률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지만 꽤 유의미한 지표가 나왔어 그게 뭐냐면 16번입니다 16번 이 16번을 지금 현재 지금 이 시점 기준으로 얘 정답률이 얼마냐면 28%입니다 28%가 어떤 의미를 가지냐 내가 가끔 하는 말이지만 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오지선다용 문제입니다 객관식이죠 과학은 특히나 그래요 그러면 막말로 저기 옆에 있는 햇님 유치원에 병아리반 애들 데려다가 컴퓨터용 사인펜 지워주고 하나만 찍어봐라 라고 하면 이 정답률이 20%에 수렴해야 되는 그런 문제란 말이야 그죠? 28%라는 숫자는 좀 비약적으로 얘기해서 이거 실력으로 풀어서 맞추는 사람이 10% 내외라는 뜻입니다 돼요? 8%가 실력으로 맞추고 20% 찍어서 맞췄겠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문항 28%는 수능에서도 제일 어려운 문항 킬러 중에서도 킬러 문항의 정답률이 보통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학생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웠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17번이 지금 현재는 42%요 42% 숫자가 그렇게 뭐가 중요하겠냐만은 절반 이상이 틀렸다는 뜻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풀어서 맞춘 사람은 더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직감이죠 이런 충격량 문제는 대충 같다 하면 맞더라 뭐 이런 느낌으로 풀어서 맞춘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그래서 난이도만 따지면 요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왔을 것 같습니다 내 생각이야 그 다음 14번 이후로는 사실 언급을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 왜 그러냐면 14번 문제가 그거야 그 발사형 경계 충돌형 경계 거기서 뭐 화산 지진 이런 것들 물어보는 지각변동 파트인데 이거는 그냥 배경 지식이 모자라서 틀린 거예요 본인이 이 뭐 능력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냥 배경 지식이 부족한 거야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 이후부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개가 지금 오답률 1등부터 5등까지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리마인드 다시 볼만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항을 조금만 변경하던가 아니면 문제를 좀 내다 맞는 느낌 요거까지 물어봤으면 애들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우리가 다시 볼만한 문제들 다섯 개를 제가 그냥 임의로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18번 14번 8번 6번 5번 요렇게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맞추셨고 문제가 자체는 굉장히 쉬워요 정답이 높기 때문에 쉬웠다 할지 이런 점 다시 한번 보시는 거를 뭐 추천드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를 변형해서 요럴 때는 요렇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같이 할 겁니다 되겠죠 마지막으로 시험의 의 이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은 큰 의미 없죠 왜냐면 이 시험 목적 자체가 여러분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성취도를 가지고 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고 두 번째는 이 통합과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절대 평가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나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시험은 아니라는 뜻이야 그래서 절대 평가 40점 넣으면 다 절대 평가 1등급이거든 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80점 맞으면 1등급이야 여러분들 어떤 시험에서 80점 맞아서 1등급 나오는 문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절대치는 만족을 해줘야 되고 내 생각에 시험이 조금 어려웠다 할지언정 이 1등급은 유지를 해주려고 노력하는 게 이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맞지 않나 내가 공부의 뜻이 있다면 통합과학 정도는 1등급을 웬만하면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누 수가 있어 첫 번째는 어찌다건 내신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이 범위가 여러분들 2학기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범위라면 그러니까 아직 시험을 안 본 단원이라면 여기 있는 문제들을 챙겨가셔야죠 당연히 챙겨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내신을 출제할 때도 이 기출문제를 베이스로 출제 변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볼만한 문제들이고 만약에 본인들이 이미 여기를 다 지나왔어 그래서 이제 뭐 3단 4단 남은 상태에서 여기 있는 문제들이 내가 앞으로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냥 가볍게 넘기셔도 됩니다 되겠죠 뭐 잘 봤다고 너무 좋아할 필요도 못 봤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딱히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중에서도 구경수 말고 통합과학이라는 시험은 가볍게 처리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다 라는 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매 시험이 끝나면 제가 대기 타고 있어요 보통 쉬는 날이거든 그러면 대기 타다가 시험지 받아요 시험지 나오자마자 받거든 그러면 받아서 풀어서 바로 올려드립니다 서면으로 pdf 작업을 해서 올려드려 왜 하냐면 해설지가 나오거든요 교육청보고사 해설지가 보통 나와 근데 해설지가 특징이 줄글로 써있다 보니까 실제로 문제를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게 체감이 잘 안 되거든 느낌이 잘 안 와 그리고 또 하나 나한테 배운 애들이잖아 나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모든 용어나 언어들이 우리가 같이 쓰는 용어들로 표현해주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뜻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보고 빠르게 판단하시고 처리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되겠죠 굳이 해설강 1번부터 20번까지 쭉 다 들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보시고 만약에 시험지라는 거 어쨌든 사진이잖아 이 사진이라는 것은 우리가 담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그 서면만 보고 우리가 판단이 안 서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한다면 그 문항들을 체크하셔서 되겠지? 강의로 넘버링 딱 찍어가지고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이 해설강의를 가장 맛있게 맛있게 소화하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평은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찌됐건 해설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 공부에 대한 내재적 즐거움을 아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했던 것 저질러놓은 시험지에 대한 피드백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가 됐든 칭찬드립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는 문항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